히카루와 세훈이의 양자 택일! 첫공! 멜로드! 첫공 네 오늘 처음 봤어요 스마트폰 소설 사랑 찡목 당직은 부먹이지 아 그래그래 사다 고민했었는데 괜찮아 다 회사님식 치킨 라떼 겨울 전화 야 괜찮네 나 고민 많이 했어 지금 나도 해 나도 주 이런식이야? 난 좀 자신있었어 우리 팬한테 춤 맞나? 춤 많아 댄싱 머신 화이팅 적극적 비오는 날 잔다 많이 맞아 많이 맞아 이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빨리 가야될 것 같아 물렛 하나 둘 셋 물렛 소고기 소고기 아메리카노 낭대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이런식으로 많이 많았어 이 정도가 훌륭하네 강아지 눈 오는 날 징머 네 아 아 상기 됐어요 지금 더워 더워 재밌다 먹는다 남자 후라이드 보통 양념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후라이드를 시켜서 양념을 찍어 먹어보는 거예요 아 아 히카로와 세훈이의 양자 택일 민망해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제 작게 해보자 정적으로 해보자 히카로와 세훈이의 양자 택일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오 양자 답답해 이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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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